이게 드는거고 뭔지 알죠? 여러분 여기 팁할 수 있어요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신 분 자 마무리합시다 자기소개하고 마무리합시다 왼쪽부터 저는 12세 19살이거든요 19살 5중여라고 합니다 브리더입니다 저는 디아워의 막내 올해 16살 박진영입니다 몇살 몇살? 16살 어우 끔찍해 자 올해 20살 그쵸 듀엘로 활동하고 있는 이송윤입니다 다 선언된 20살 민채윤입니다 요호 네 저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워 댄스팀 리더 20명 올해 20살 됐죠 저희 팀에 20살이 꽤 많네요 네 리더 아니 20살 이준경입니다 자 정신없어 마무리합시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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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